병원 병상이 23개인데 1일 최대 58명이 입원했다. 말이 될까요? 병원 그 좁은 침대 하나에 2명씩 누웠다고 해도 말이 안 되죠. 통원 치료를 하는데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4년간 100억 원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무장 병원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범행에 가담한 일명 라인홍 환자만 460명이 넘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하나 둘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서류상으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지만 실제는 통원 치료만 받고 가는 겁니다. 경찰이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자 부랴부랴 병원에 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여성도 포착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아들까지 일가족이 입원했는데 모두 나이롱 환자였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50대 남성은 환자들과 짜고 가짜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2009년 7월부터 가짜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간 환자만 466명.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0억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병원은 요양급여비 50억 원을 챙겼습니다. 무려 14년간 이어진 범행은 보험사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병실이 23병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 환자를 최대 58명까지 유치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되는... 해당 병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사무장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 2명과 환자들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태민족 5단격 degree Floren aggressively 궁극기 감사합니다. 요리 elly